금융권 둔화콜 금융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한 번에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로 신청인의 번호가 전달되어 더 이상 마케팅 연락을 받지 않게 되며 이는 2년간 유지가 가능합니다. 또한 도중 철회를 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마케팅 연락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계약 연장, 대출상환금 관련 안내 등 꼭 필요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참고로 본 서비스는 번호 등록으로 이루어지니 변경이 되신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. 금융권 둔화콜 서비스를 활용하여 귀찮았던 광고전화에서 해방되어 보세요.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티비였습니다.